네, 그럼 세션 이래 첫 번째 강연자인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님께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적 접근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철 원장님은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원장 김연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적 접근입니다. 몇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이 두 번 열렸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에 북중정상회담도 세 번이나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 변화는 과거와의 공통점도 있지만 새로운 측면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되고 나서 합의문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행이 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고 합의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이행의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한 문장을 꼽으라면 상호신뢰구축이 비핵화를 추동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이행과정을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대화가 지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북관계를 보면 이미 벌써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지금 실무회담이 분야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회담과 총괄회담이 번갈아 열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미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북미 양자 사이에 실무회담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실무회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북미 양국의 정치적 관계와 신뢰구축 차원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는 회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순서와 단계와 방법을 논의하는 실무회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무회담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면서 또 적절한 때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도 우리도 미국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이겠죠. 과거에는 기술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탑다운 방식과 실무회담이 동시에 열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서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고 명분보다는 신리를 우선시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급진적인 방식으로 핵심에 접근하는 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공통점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벌어진 거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공통점이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적 접근에서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하나의 단어가 CTR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이죠. 비핵화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안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구축이 비핵화를 추동한다라는 얘기는 과거의 강압적 비핵화가 아니고 능동적 비핵화로 비핵화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전환점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 접근법과 관련돼서는 포괄병행 해결론으로 전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핵화와 동시에 관계 정상화가 그야말로 병행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인데요. 북한의 안보 위협 해소의 속도와 비핵화의 속도를 상응 조치로 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관계 정상화라는 개념에는 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관계 정상화가 동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는 생각들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대사급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진검다리 조치로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는데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도 그 개념은 제재 완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사무소를 테러지원국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를 적성국가 맺을 수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법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관계 정상화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의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의 원로인 샘넌 의원과 공화당의 원로인 리처드 루가 의원을 공화당의 백악관에 초청을 했습니다. 바로 샘넌 의원과 리처드 루가 의원이 1990년대 초에 구소련 지역의 핵무기를 해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시나 카자흐스탄이나 미사일 기지가 있던 그 지역의 원자력 공학자, 군인, 주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직업 전환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산업시설을 대체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안전하게 해결했던 경험 속에서 미국은 넌루가 법안이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지원은 국방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갖는 위협감소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초당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의 가장 고참 정치인인 셈런 의원과 이차드 루가 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표를 해서 제안을 해서 지속성을 가진 측면들도 매우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셈런 의원과 이차드 루가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이 넌루가 방식 다시 얘기해서 협력을 통해서 위협감소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구소련의 경험과 북한은 다를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특히 그 기고문 안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표현을 실제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CTR 협력적 기업감소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서로 함께 비핵화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의미를 매우 중요하다는 최근의 기고문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변에 이종의 오메가 도원자로가 있고 농축후라늄 시설이 있는 영변을 비핵화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산업을 제공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체제와 관련돼서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은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도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종전의 인문학적 성찰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보면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분단의 상처를 취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관계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국내적으로도 보면 전쟁이 남긴 상처들이 적지 않고 그것이 화해와 치유의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넌 누가 방식을 얘기를 했지만 결국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고 그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전쟁이 남긴 전후체제 북한과 미국의 관계,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전과 평화협정 사기에 종전 선언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정협정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약속 그 자체가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중동평화협정의 사례들을 보면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나 1993년 오슬로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 분쟁을 종식시킨 1998년의 성급률협정도 그것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평화협정이 갖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지만 그런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 저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적인 평화만큼 사실상의 평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독재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고 사실상의 평화 수준이 앞으로 비핵화의 속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체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수준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의 평화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는 중무장지대로 전환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것이겠죠. 이게 말은 이상하지만 현실이 말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협력이라든가 농업협력이라든가 역사문화공간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의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지역별로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들이 있습니다. 이 구상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248키로에 이르는 비무장지대가 냉전의 상징이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서해평화입니다. 2007년 14합의에서 냉전의 바다 서해를 평화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들은 그 이후에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해에서의 여러가지 해양평화공원 문제라든가 공동오로구역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차원의 바다에서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진척을 시켜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지금은 시작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애로와 난관들이 적지 않다라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제약과 난관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약과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통일연구원 원장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